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그제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17회째를 맞았다고 하는데 열기가 어땠습니까? 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로라하는 비보이 비걸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먼저 해외팀은 일본에서 온 굉장히 유명한 일본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가 대거 소속된 팀이 참여했고요. 또 한국, 대만, 일본의 연합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선도 있고 본선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배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선전부터 아주 치열했는데요. 예선전은 각 팀당 8라운드, 그러니까 8개의 라운드로 배틀을 하는데 그 8라운드마다 임팩트 있고 완성도 있게 소화한 팀들이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본선 대회는 더욱더 뜨거웠는데요. 우승팀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일본팀 바디카니발이 차지했고요. 이로써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팀이 참가하여 수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국제팀들이 참여를 해서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이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라스트폰의 국제대회 우승을 계기로 이 대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회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제가 속해 있는 라스트폰 팀이 비보이 월드컵이라는 배틀 오브 더 이어 대회에서 2005년 우승, 그리고 2006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를 계기로 2007년에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처음 생겼습니다. 매 해마다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면서 흥겨운 힙합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부심과 애정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쭉 대표로 계신 거군요. 네, 2002년 당시 팀이 처음 생겼고요. 그때 이제 리더를 맡으면서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대표로 자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대표셨다는 건 아직까지 굉장히 현역에서 누구 하나 경쟁할 것 없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건데 17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매 순간이 그렇게 좀 즐겁다거나 좀 기뻤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힘들었던 시기에도 생각이 나시나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춤을 소재로 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 비보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한창 활동한 시기에는 비보이나 댄서들의 비전적인 모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킹 댄서로서의 불투명한 미래와 걱정,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정기적인 수익 구조가 아니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TV에서 여러 가지 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활약이 재조명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가 의미 있는 게 또 비보이들이 추는 춤이라고 해야 되죠? 브레이킹이라고 하나요? 그게 내년 전국체전에서도 시범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또 올해 파리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또 응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이 있어야 하고요. 현재 전북 지역에 등록된 브레이킹 선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년 전국체전 시범 종목의 채택됨에 따라서 내년에 선수 활동을 할 청소년 브레이킹 선수들을 현재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브레이킹 초대 감독을 맡았을 때 그때 대표팀을 이끌면서 느낀 게 브레이킹 강국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대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브레이킹 꿈나무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올림픽 인기 종목으로도 자리 잡고 더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시범 종목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아마도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비보잉, 브레이킹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비보잉의 고장,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브레이킹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교육 활동에 좀 더욱 전념할 계획이고요. 예전 라스트포원의 2005년 세계대회 우승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 영광의 불꽃을 우리 전주의 비보이 비걸들이 다시 불태워주길 바랍니다. 네, 라스트포원이 2000년대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2020년대, 2030년대도 또 우승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